저번 시간은 픽슬러에 대한 전반적인 기능에 대해서 소개해드렸고요. 이번 시간은 여기 있는 도구라고 적혀있는 이 부분에 집중해서 여기 있는 내용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픽슬러를 여러분이 제어하는 방법 중에 레이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레이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여러분이 편집하고 있는 또 편집하고자 하는 이미지를 이 레이어에서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여기 있는 이미지를 바꾸고 싶다. 여기 있는 이 이미지요. 그럼 배경복사라고 되어 있는 이것을 선택을 하셔야지만 이 선택된 이미지가 편집이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여기 있는 이 텍스트, 폰트를 바꾸고 싶다. 타이포를 바꾸고 싶다 그러면 타이포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을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면 첫 번째에 있는 이 도구는 크롭이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자르기 도구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본인이 자르고 싶은 이미지 영역을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엔터를 누르면 보시는 것처럼 이미지가 잘라져서 이 상태로 이미지가 저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자르기의 모드를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출력 크기를 선택하고 여러분이 여기 넓이를 만약에 100으로 하고 높이는 50으로 한다. 그럼 이렇게 선택된 이미지를 엔터를 치면 보시는 것처럼 아주 이미지가 작은 크기로 넓이는 100이고 높이는 50의 크기로 이렇게 잘라진 것을 볼 수가 있죠. 뒤로 되돌렸어요. 이동 도구라고 하는 것은 이미지를 이동할 때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이걸 선택하고 이렇게 하면 보시는 것처럼 이미지가 이동을 하는데 폰트가 이동을 했죠. 그것은 현재 레이어가 폰트가 지정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뒤에 있는 배경을 이동하고 싶다면 배경 복사를 선택한 다음에 이동을 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동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은 선택 도구라고 하는 건데요. 특정한 이미지에 있는 특정한 부분만 이렇게 선택해서 그 부분에만 어떤 명령을 주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미지를 선택한 다음에 이만큼의 이미지를 지우고 싶다. 그러면 선택하고 될 키를 누르면 보시는 것처럼 그 영역에 해당되는 이미지만이 삭제가 됩니다. 저는 뒤로 돌리기를 할게요. 컨트롤 Z를 눌렀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선택되어 있는 영역을 반전시키고 싶다. 그럼 오른쪽 클릭을 하고서 반전 선택을 누르면 보시는 것처럼 안쪽에 선택이 되어 있었던 곳에서 바깥쪽의 선택으로 바뀝니다. 여기서 제가 삭제키를 눌러볼게요.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선택되어 있는 것을 취소하고 싶을 때는 보시는 것처럼 아무데나 클릭하시면 이렇게 취소가 됩니다. 또는 선택된 지점을 더 추가시키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Shift 키를 누르면 더하기 표시가 생기거든요. 거기서 다시 한번 이렇게 드래그하면 이렇게 선택된 영역이 더 확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빼고 싶다면 Ctrl 키를 누르고 이렇게 드래그하면 빠지게 됩니다. 클릭하면 없어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것을 라쏘 트리라고 하는데요. 올가미 도구라고도 합니다. 이것을 이렇게 선택해서 자기가 선택하고 싶은 부분을 이렇게 그리면 그려진 부분이 이렇게 선택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점선으로 표시된 안쪽 부분이 편집 가능한 상태가 되는 것이고요. 이것은 매직 툴이라고 해서 만약에 이것을 선택하고 여기 있는 이 다리 부분이 있죠. 이것을 클릭하면 이 이미지의 경계선을 따라서 이렇게 선택이 되고요. 이 상태에서 제가 DEL 키를 누르면 바로 지금 제가 선택한 부분만 삭제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Ctrl Z 눌러서 취소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도구는 펜입니다. 펜. 그래서 여기 있는 이 화면에다가 그림을 그리고 싶을 때 이렇게 펜을 쓰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여기 있는 효과를 바꾸고 싶다. 그러면 타입을 다른 효과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효과가 달라지죠. 그 다음에 Ctrl Z 두 번 누르고 여기 있는 것은 붓이에요. 이 펜과는 조금 다른 형태인데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 다음에 지우기 도구는 내용을 지우는 거죠. 그리고 지우는 이 강도나 크기를 바꾸고 싶으면 이 위에 있는 브러쉬의 크기를 이렇게 바꾸시거나 투명도를 변경하시면 이 지우개의 크기 또는 지우개의 강도가 변경이 됩니다. Ctrl Z. 그 다음에 이것은 채우기 툴이에요. 이렇게 선택하면 이렇게 지금 그 경계선을 따라서 알아서 이렇게 이미지가 채워집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그라데이션, 그라디언트 효과를 주는 거고요. 이렇게 하면 보시는 것처럼 밝은 색부터 검은 색까지 연속된 색깔이 이렇게 편집이 되죠. 만약에 그라데이션 효과를 바꾸고 싶다. 그럼 여기 있는 것을 클릭해서 이 위에 있는 부분을 이렇게 지정을 하게 되면 이 하얀색 부분이 훨씬 더 커집니다. 색깔을 바꾸고 싶으면 밑에 있는 템플릿을 바꾸시거나 아니면 이것을 선택하고 여기 있는 색깔을 이렇게 붉은색으로 지정을 하면 이렇게 붉은색으로 지정을 하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하면 그라데이션 효과가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것은 이 오리기 복제 툴인데요. 자, 여기 있는 이 부분 있죠. 여기 이렇게 커텐이 끝나는 부분을 이쪽으로 복사하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 여기에 있는 복제 툴을 선택한 다음에 컨트롤 누릅니다. 그리고 복제하고 싶은 시작점을 클릭한 다음에 복제를 하고 싶은 위치로 마우스 포인트로 움직인 다음에 이렇게 움직여주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제가 시작점으로 지정했던 부분이 이렇게 복제가 돼서 이렇게 카피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는 여기 있는 이 도형 도구라는 것을 소개해드릴 건데요. 도형 도구는 여기 있는 특정한 지점을 여러분이 선택하거나 아니면 여기다가 도형을 그리고 싶을 때 사용을 하는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이렇게 지정을 하게 되면 이렇게 테두리만 이렇게 생성이 되죠. 테두리만 생성이 된 것은 여기 있는 채우기 모양이라는 것을 체크를 해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기 체크가 되어 있으면 이렇게 검은색이 안으로 검은색 도형이 생성이 되죠. 만약에 색깔을 바꾸고 싶으면 이것을 클릭하고 여기 있는 내용을 바꾸거나 또는 이미지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지정을 한 다음에 확인을 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채우기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있는 이것은 이 블러 효과라고 해서 여기 있는 특정한 지점을 좀 부드럽게 처리하고 싶을 때 사용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얼굴에 주름이 있다거나 그런 걸 피고 싶을 때 사용하는 도구고요. 반대로 여기 있는 이것은 샤픈이라고 해서 이 흐려져 있는 부분을 더 날카롭게 만들 때 사용하는 도구고요. 이것은 문대기 도구, 문지르기 도구라서 이렇게 하면 이 영역이 이렇게 문질러지는 효과가 납니다. 좀 아티스틱한 느낌이 나도록 하는 도구죠.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있는 스폰지 도구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특정한 영역에 아마도 컨트러스트라고 하는 건데요. 이 색감을 더 높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버닝 툴이라고 하는 것은 다치 도구죠. 다치 도구는 이렇게 선택한 지점을 더 밝게 만드는 것이고 이것은 선택한 지점을 더 어둡게 만드는 효과입니다. 자, 접목 형상 제거라고 하는 것은 사진을 찍으면 경우에 따라서 눈이 빨갛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빨갛게 나온 것을 제거할 때 사용하는 것이고요. 스피지 도구는 이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뭔지 부풀리기 효과 도구는 이렇게 특정한 영역을 마치 독보이처럼 부풀리는 거고요. 이건 반대겠죠. 그 다음에 이 스포이드, 색상 추출 도구는 특정한 부분에 있는 컬러를 가져올 때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컬러를 클릭하면 이렇게 컬러가 이 안에 들어가죠. 그 다음에 이것은 이 폰트, 이 텍스트를 입력하는 도구고요. 여기 있는 손도구는 이 화면에 있는 특정한 영역을 이렇게 움직여서 이렇게 이미지의 위치를 실제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이미지가 보여지는 뷰포트를 바꾸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겁니다. 여기 있는 이 기능은 자주 사용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기능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어디서든지 스페이스 키를 누르면 방금 제가 보여드렸던 이 도구로 변경이 되니까요. 그 도구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건 독보기 도구라서 이걸 선택한 다음에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지정한 만큼이 확대가 되고 반대로 축소할 때는 여기 있는 것을 더블 클릭하면 원래 상태로 변경이 됩니다. 그리고 이 기능은 여러분이 마우스 포인트를 확대하고 싶은 곳 또는 축소하고 싶은 곳으로 이동을 시킨 다음에 그 상태에서 휠을 누르면 아주 손쉽게 크기를 변경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제일 밑에 있는 이것은 전경색이라고 해서 현재 선택되어 있는 색상이 지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게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이 어떤 특정한 영역을 지정한 다음에 그리고 Delete를 누르면 지워지지만 여기 있는 채우기 도구를 선택해서 이렇게 지정을 하면 이렇게 원하는 부분만을 채울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저 네모 전체를 채우고 싶다. 그러면 일단은 삭제를 한 다음에 채우기 도구를 사용하면 깔끔하게 채울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이렇게 뻥뻥뻥 뚫려있는 이 부분은 자주 사용하는 색상을 킵핑해 놓을 수 있는 도구입니다. 예를 들어서 스포이드를 선택한 상태에서 제가 여기 있는 첫 번째 것을 선택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클릭을 하면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이렇게 색상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제가 다른 부분의 컬러를 이렇게 선택을 했어요. 더 흐린 부분이죠. 그 상태에서 이 밑에 있는 이 부분을 클릭하면 그 색깔이 일로 들어와서 나중에 여러분이 그 색깔을 쓰고 싶을 때는 여기 있는 것을 클릭하면 그 킵핑되어 있는 색깔로 색깔을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여기 사이드바 쪽에 있는 이 도구박스에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